안녕하세요 피부의 고향 시드물입니다. 시드물 화장품 성분 사전 오늘 소개해드릴 성분은 히비스커스 꽃 추출물입니다. 이 성분은 히비스커스 꽃에서 추출하여 얻은 성분인데요. 이집트 아름다움의 신 히비스와 그리스어인 닮았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해요. 히비스커스 꽃 추출물에는 피루부산이 함유되어 있어 부드럽고 섬세한 각질 제거에 도움을 드리고 피부톤을 맑고 부드럽게 정돈하고 탄력을 유지시켜주며 피부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 피부 진정관리에 도움을 준답니다. 화장품 배압 목적으로는 용해제, 피부컨디셔닝제로 사용됩니다. 이 성분이 함유된 시드물 대표 제품으로는 WH제로 토너가 있습니다. 그럼 이상으로 히비스커스 꽃 추출물 성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